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아침을 안 차려주었더니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와서 아침상을 차려주며 잔소리를 하길래 똑같이 친정부모님 찬스를 썼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눈눈이 사이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입니다. 좀 덜 자란 남편과 살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엄마가 편 들어주면 기가 사는 남편. 근데 자기만 엄마 있나요? 저는 엄마 아빠 두 분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안 차려준다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고자질을 했나봐요.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오셔서 아침을 차리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똑같이 해주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순진한 척하면서 할 말 다 했고 이젠 시어머니가 함부로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결혼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게 생각되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어느 정도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시부모님은 공무원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제 앞에서 말끝마다 공무원 남편 잡아서 결혼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말씀하시곤 하셨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공무원이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같은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받아 일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둔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왜 그만두냐고 했지만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도 저한테 안 맞는 걸 어떡하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판단을 믿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세요? 친정은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만 받아서 생활해도 되지만 저희 부모님은 30년 넘게 해오던 장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힘드셔도 좋다고 하시며 하고 있습니다. 사동과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더 심하게 드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공무원이었다가 사직하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공무원 남편을 얻으려면 집 한 채는 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알만하시죠? 요즘 남녀 반반 결혼이 추세이기도 하고 저는 성격상 손해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남편과 정확하게 반반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고 시댁 눈치를 봐야 할 일도 없을 줄 알았죠. 저와 남편은 서울 같은 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댁과 친정 모두 신혼집에서 가깝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공무원 부심은 더 심해지셨어요. 잘난 내 아들과 결혼한 너는 매사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늘 말씀하셨는데 듣기 정말 거북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내 남편을 누군가가 잘났다고 말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 같아서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일주일 후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 아침은 잘 먹이냐? 집 청소는 잘 하고 있냐? 어느 집은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며느리가 집도 해오고 차도 사왔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길래 집과 차를 해왔다는 건지 남편과 저는 사고방식이나 감정표현방식, 성격 등은 잘 맞는데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런대로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고 저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가사분담에 대해 딱히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삼시세끼를 차려주던 분이었기 때문에 음식은 못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밥을 차리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되었죠.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은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요. 남편은 아침밥을 꼭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 하루 컨디션에 꽤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알아서 차려 먹어달라 말했고 남편은 좀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그렇게 본인이 아침을 차려서 먹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직접 밥을 차려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더군요. 나는 당신 아침을 차려주려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그냥 삐지기만 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이런 면도 있었구나 했네요. 남편은 다른 집안 일들도 하나둘씩 안 하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잘 못한다고 하며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는 잘해서 한다는 건지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라면 한 번 끓이게 하지 않고 남편을 키웠다고 하시는데 그게 자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했습니다. 주말에는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국 때워서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먹으면 될 텐데 꼭 그렇게 저를 깨워야 했는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말다툼을 좀 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채로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아점을 차려주었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남편은 일요일까지 뾰루퉁한 표정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틱틱거리는 말투로 대꾸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며 마음을 풀어주었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나서도 남편은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벽에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침을 차려먹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주방에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밥솥에 새로 밥을 하시면서 국을 데우고 후라이팬에 뭔가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란 채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오신 거냐고 여쭤봤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한테 아들이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하시는 거예요. 반찬 꺼내고 국 데워서 먹는 거 정도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녁은 제가 차려준다고 말했더니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아침도 못 차려주냐 하시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랑 여자랑 같냐고 또 언성을 높이시고는 너는 부모가 시집가서 남편 밥도 차려주지 말라고 하든 이러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씻고 나와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그 어이없는 상황을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화만 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오셔서 아침을 차리셨죠. 남편도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깨우는 소리에 저는 남편과 함께 일어났어요. 얼떨떨한 상태에서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현관 비번을 알려준 것이죠. 주말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편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점심까지 드시고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과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남편은 본인 잘못을 모르고 제가 아침을 차려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정말 그 얄미운 입을 때려주고 싶었네요. 시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리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오셔서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 꼭 미리 연락하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오세요.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꼭 말씀하시고요. 공동현관에서부터 벨로루고 들어오십니다. 그 후에도 거의 매일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오셔서 남편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주말에도 오셨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한숨 자고 나니까 좀 쉰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와서 잠만 자고 표정도 별로 안 좋으니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겠죠.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으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제가 친정에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주말 내내 친정에 있다가 일요일 저녁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핸드폰 보다가 잤어요. 다음날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남편은 퇴근해서 들어와 어색하게 혼자 거실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다고 하셨대요. 남편이 배달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녁거리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저녁 맛있게 차려줄 테니 씻고 편하게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함께 저녁을 차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위가 편하게 쉬고 있겠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퀭한 얼굴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사위 굶기지 않나 걱정되더라고 부모님과 살 때에 비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사위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색한 말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억지로 저희 아빠에게 무슨 말이라도 걸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는 대충만 대답하시고 식사에 열중하시더군요. 남편은 뭔가 모를 불안감에 떨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과 차를 마실 때도 저희 부모님은 필요한 말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남편은 계속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참 볼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내일 또 오시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 부모님은 5일간 계속 저녁마다 오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집안일도 나서서 하고 저에게 괜히 말도 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남편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남편은 아침을 알아서 차려 먹고 출근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해주는 음식에 대한 불편 같은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넌 짓이 한 번 묻더라고요. 사더니 요즘은 너희 집에 안 오시지?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바쁘셔서 못 오고 계세요.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땡땡씨한테 미안해하고 있어요. 바쁜 기간만 지나면 저녁마다 오실 거예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남편과는 서로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서로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신 아들이 귀한 만큼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친정부모님이 추진력이 대단하시네요. 무리한 행동이나 말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시고 사위의 나쁜 버릇을 고쳐놓으신 걸 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가볍고 시원한 사연이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talked to the audience and later optimize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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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